어 눈꼬 뛰어네 어? 너 눈꼬 꼈냐? 어 난 사실 이거밖에 스킨 없어 야 하드리시 해달래 하드리시 엑사야 왜이렇게 느리냐? 너프 하드리시 해달라는거 어떻게 알아? 어? 스위프트야 나는 마음속으로 토하는게 있거든 아 뭐야 왜이렇게 빨리 죽어 한마리가 너는 못들었겠지? 스위프트가 하드리시 해달라는 말을 하지만 나도 들었어 너의 마음속을 읽었어 어? 도파적인 들교한다겠다 어? 내가 도파적인 들교를 했어 도파적이라니 발언 조심하자 혜중아 앱도적인 그렇지 말조심하자 오케이 아세! 오케이 쓰레쉬를 맞추기 위함이었다 야 마다 다 썼어 벌써 뭐 Q 찍어? 너? 이 찍는게 나올거 같은데 어차피 킬 안나오지 어 절대 안나와 막아라! 아 야 쟤 들어왔으면은 왜 니가 그리냐 야 거기 무슨 말아주냐 그쪽에 판정이 좀 안좋아 너희랑 너무 안맞는거 같애 그중 뒤rito길 그만하자 자 야 누구왔어 이거 예! 그럼 싸우자 싸우자 싸워 왜 왜 빌 안하고 없는데? 아알ride 아 그거 못 맞추냐 플래시 예측해서 맞춰야지 우찌 맞추냐고 내 메라냐? 니가 다.. 너 메라보다 못해? 못해라 다르반 풀 8 40 얘 뭐하냐? 가자는데? 가자는데? 이건 무슨 오더야? 그냥 절로 보내자는거 아니야? 원딜 말리기 오더인가? 어? 야야야 뭐야 여기 뭐야 렉사 일로 오지 않았어 아까? 개소리야? 아니 아까 아까 이쪽 밑에 정글에 있지 않았어? 어? 아닌가? 기다려봐 아니 CS를 리산드랑 훔쳐먹어가지고 안 남아 템이 700원인데 한나님 더 먹어야 돼 나 카덩 성공했어 저기 웍다운 잡골 내가 스틸했다? 잘했지? 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야 큐비크 라인사 파드만 그래? 어 어떻게 할거야? 라인사 근데 뭐 그냥 말라인스도 상관없잖아 아니 쟤네가 건다니까? 그러니까 왜 말라인스 오? 따라가자고? 어 근데 언제 따라가야될지 모르잖아 아 형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석 걸어 근데 그래그래 근데 쟤네가 안 걸면 우리가 이득 챙기면 되는거야 개쟤? 개쟤? 근데 어차피 말라인스도 이기잖아 그건 몰라 너가 태물이라 이 새끼는 또 시작됐네 너 이 티어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 와드 같은데? 야야야야 앗 금방 가요 야 나 이거 지면 강등돼 강등이 왜 돼? 나 다이아일에서 한판 졌어 mmr 아 두판 지면 강등돼? 나 지금 연속 세판째 탈주했거든 탈주하면 가는데? 이프네탄가 걔가 우리팀이 탈주했다고 그니까 아 한 번은 걔가 트롤하고 두 번 탈주했어 이거 되나? 피가? 아 아 쫌 왜 때려 그냥 기다려보지 안 돼 그건 피가 당연히 일부러 쟤 보는거였어 뭘 개빨 때려낼거 아냐 뭐래 판단은 내가 하는거야 CS는 내가 먹어 니가 먹는게 아니야 야야야야야야 니가 갔다와 니 빠르잖아 응 잘 봐라 픽 맞추는거 됐어 멘탈 파괴범 어? 야 말이 이렇게 짜는데? 과자던데? 저 죽는거야 저러면? 와아 어 객간지 객간지 제가 쏴는 다 죽을거 같지 않냐? 기분 탓? 기분 탓 그건 너희 무빙을 못 믿은 탓 난 안죽지 난 보고실리 어디가 아 기다려봐 얘가 궁으로 때릴거 아니야 너네 그럼 내가 바보냐? 너보다 내가 생각하는게 룰루드 돌아다녀? 룰루드 돌아다녀? 바보 아니야 룰루드 돌아다닐거냐고 씨앗을 샀어 안 돌아다녀 잘? 그러면 나 1200원이 있는데 뭐 사냐? 돈칼 사야지 바보가 열정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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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프트템트리 빨리와 데프트템트리 원래 이렇게 갔는데 생각해보면 라인전에서 별로 못이기면 돈칼 사는게 낫지않아? 아니야 데프트템트리라고 데프트 지금 무시하냐? 데프트 무시발언? 태태언 무시발언 지금? 태폴파님 권상윤 데프트 무시발언 했어 방금 나도 못 때렸어 페이커템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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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한다고 페이커가 되는게 아니야 페이커가 될 순 없잖아 페이커 비슷하게 할 순 있어 못해 빙고 아하! 맞췄다! 어! 삐가다! 누구 들어가야? 숨어보시지! 아니 왜 Q 한 대를 못 맞춰서 못 잡게 해야 돼 저걸? 맞췄어 맞췄어 한대 갔잖아 한대! 네 한대 다 맞췄어 녹화 영상 봐봐 알았어 잘하네 성형이 내가 웃고 있을게 뭐하냐? 가는 척 해봤는데 안쩌네 너거 이..이..이.. 그냥 막을라고 일부러 그런거지 그냥 가는 척 한거라고 뒤로 빼라고 왜 밀어? 얘 돈 뺏으려고! 기분 나쁘게 가서 맞추지 왜 미니언한테 써서 맞추냐 이도 쟤한테 맞추면 데미지 더 들어가잖아 기다려 멘탈 좀 깨자 내 멘탈 깨는거야 얘 멘탈 깨는거야 내 손이 아프지만 내 손이 아프지만 팽이 멘탈 깨기 위해 누워간다 얽만 야 쇠종아 소리가 좀 야하다? 나 이 빨근이 어허? 쇠종아? 쇠종아 적당히하자 I get 이 새끼 드립이 좀 어? 문제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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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시청자들 화났어 그만하라고 야 내가 시청자까지 이게 문제가 있는게 뭔지 알아? 뱅도 멘탈이 깨지지만 우리 우리 시청자들도 멘탈이 깨져 니가 다른 방송 들어와서 들어봐 그걸 이게 이게 문제였네 시청자들 멘탈이 깨지네 여기가 큽써도 되냐 여기다가? 개꿀인데 여기다 큽써는 말을 안해 넌 말을 안해야 진정해 알아듣어 아싸 자 이제 루밍다님 잘있어 아니다 와봐 와봐 따고가자 엑사기가 올라온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첫 더블큐 가야돼 이건 따야돼 어쩔수없어 플래시라도 빼야돼 이기지않아 이기지않아? 이기지않아 왜? 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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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진다고? 아니지 3대상 무조건 스위프트가 아니야 지랄이야 이건 무조건 이기는각이지 아니 스위프트가 아래스 나한테 왔어 아니 제라스 때문에 지는거지 3대3은 안 지지 아니 제라스는 아래로 궁수로 왔다니까 그래 그거만 한거지 어 그렇지 난 스위프트랑 이미 텔레파시 했다고 아 친한척해 왜케 또 아 재수시래 야 너보단 친해 아니 내보다 친한걸 중요한게 여기는게 아니잖아 지금 인정? 다 친한척해 놀소리 이새끼는 아우 잡아 꼬û配 엉드 이기지않아 이기지않아 dot cer 이것을 perfect uit 으 흐흐흐흐흐흐 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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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빙을 절로 하네? 자 쓰지났다 종릉 님들! 원래 한 번에 나오는 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라고 하죠 인생의 진리 아! 야 이거 암탈가? 어떻게 암탈을 먹을까 내가? 니가 혼자 암탈 한다는거야 지금 저걸? 야 근데 이거 정글 없잖아 뺏겹 못되게 뭐야? 여기 있네 정글 오! 내가 먹었다 25 1 제이드 야 탕윤아 모디 마을 프리미엄 포켓권 준다 받아라 진짜? 진짜? 어? 지금 저거 어 왜 안뜨지 나는? 잠만 님들 프리미엄 이거 포킷권 좀 받을게요 아 다 떴어! 아우 보무지도 미드 또 좋은 방향으로 대박 아싸 포킷권 아 꽉 찼네 죽이지 않냐 이거? 카사딘? 어 카사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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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이면 죽이지 돈벌아야지 아 나도 B야 B도 안나 아잇 감사합니다 30원 내가 이제 탑 써야지 하이 탑라이너 나오는 곳입니다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지는 강인데 아아 못먹을 것 같애 이거 오오 권상윤 버스 좀 탈 줄 압니다 아아 온다 온다 척들이 온다 기적감지 감지가 뜬다 골치 아픈에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어 카사딘 흑사이 카사딘 뭐 누가 힐을 낸거야 젤라스 어 과연 한방 어 야크로 잡았어 오히려 괜찮은데 제압되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렉살 내일 또 넣는 애인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 내일 뭐 패치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내일 패치해? 어 내일 패치하네. 리브는 자동 편 캔 되는 거야 이제? 아 그거 롤백 됐대 롤백. 롤백인가? 롤백? 롤백? 못 잡을 것 같은데? 절로 뛸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야야 그그그그그 카나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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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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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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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쌌는데 안쑤준거야? 궁? 어. 말자가 중요해? 니가 중요하냐? 아니 당연한 걸 물어보고 있어. 야! 그거 시청자한테 물어봐라. 말자가 중요하나요? 세비료가 중요하나요? 당연히 말자가 중요해! 다 이런다. 개먹고 쏘려도 어디 룰루룩 궁은 잘 큰 사람한테 주는 게 당빠요 당빠.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야! 잘 봐! 말자 템 보잖아? 로어 하나지! 상윤이 템! 그래. 미안하다 상윤아. 너한테 줄 걸 그랬다. 얘 너무 못 컸어. 왜 이렇게 못 컸지? 상윤아? 벌써 삐졌냐? 어이가 없어서. 말할 가치가 없어 그냥. 그럴 수 있어. 댓글을 안 하는 것 뿐이야. 진짜 맞아. 아 먹지마. 응. 여기 뭐 있다. 상윤아 미드 한 라인만 더 줘라. 내 라인 아니야. 먹어. 그래? 야 먹을게. 내가 이거 먹으면 댓글 나온다. 저기 저 저 이것 좀. 요 이것 좀. 요 요 요. 으아 감사합니다. 나. 으악. 냠냠. 야 100원 어디서 못 얻냐? 100원 어디서 얻지 이걸? 아 근데 별로 유리한 게 아니. 미달 라인 더 먹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야 미달 라인 더 먹겠다. 이거 이해해줄 거야. 다 깨끗한다던데. 아이고 맛있죠. 야 상윤아 내가 너 옆에서 이제 업무해줄게. 어 영 떴다 영 떴다. 간다. 간다. 백협 떴다. 저 백협 떴쓰. 다 조져드림. 제가 다 조져버리겠습니다. 엉님들. 야 핑화? 오케이. 두 마리 있었어. 하사님 벌써 특허하네? 야 나 원코. 아 말자가 너무 높은데. 너랑. 야 말자랑 나랑 같이 코야. 상관없어. 야 너무 뒤에다 데이터 한 것 같아. 아니. 아니 이거를. 하아 되라. 하아. 하이 terrorism. 하이니 좀 Best touchdown. 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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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ether mana τα. 자 이제 가만진 보라. 하이니 좀 격금 쉬어봐. 하이니 좀 격금 쉬어봐. 다음편도 룰러써프 탁파 남페로 뭐해? 안죽네 근데 죽을 줄 알아냐 어우 죽을 줄 알아냐 뒤세요! 어우 야 나 터벨케 잘 떼지? 거북이? 이건? 오케이 템 뜨는거 봐 15% 20% 오케이 오버쿨감 아악 위로운 말자 시키 보관이 안갈게요 보관이를 왜가요 저 미드룸인데요? 요즘 미드룸으로 도관이를 가나? 요즘 미드룸으로 도관이를 가나? 요즘 미드룸으로 도관이를 가나?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마린 슈 슈 빨려 나 이리와라 마린 아 아 아 못 맞췄다 뭐지? 영웅은 내고프 금방이 지 지 슈 슈 슈 슈 슈 아 뭐야 마나 다쳤어 벌써 헐 아 마나 미친 것 같아 이거 너무 많이 나와라 마나가 구빈 이거 놈가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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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빠지면서 싸워야 돼. 안 돼. 아는데 없어 어디 싸우셨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르네. 갈게 갈게 싸워봐. 왜 안 싸워? 스타가 올 것 같아서. 안 돼 이건 누구한테 공 쓰나 한 달에 질 수밖에 없는 각도였어요. 어차피 우린 리산드라가 없었고 말자가 바로 잘려가지고. 어찌됐든 못 이겼어. 이거 리얼.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추천을 무슨 몇 분마다 받아요 좀. 게임을 끝나고 좀 받던지 무슨. 듣는 사람도 싫겠다 진짜. 추천은 몇 번 해달라는 거야? 쟤 한 번 말하는. 오늘 세 번이야 벌써 세 번 넘은 것 같구만. 하루 종일 추천해달래 무슨. 야 내 성은 기대돼서 두 번 했어요 두 번. 듣는 입장도 좀 생각해야지. 니가 다른 사람 방송을 봐봤어? 야 법칙이 뭔지 알아? 니 법칙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내가 생각했어 봐. 아 뭘 열받아 또. 아 난 진짜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말을 못하겠어. 열받았네. 삐졌네. 화났네. 진짜 개 짜증나. 무슨 뭐만 하면 열받았대. 짜증날때 짜장면. 우울할때도 우울해. 야 근데 우리 용. 하나밖에 없겠네. 이거 질 각 아니냐? 왜? 투타 왕기하고 리산 좀 더 봤으면 질 것 같은데. 맞아. 우리 이득 가져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난 믿어 상해놔. 내가 연우를 간 순간부터. 게임은 끝났다. 아 말자. 템이 멈췄는데. 아군이 다녔습니다. 안달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안달아. 야 넣어. 도황가 도황가 도황가. 왜 이렇게 던져 우리 팀? 뭐야? 투타 왜 죽었어? 투타 왜 죽었어? 아 적당히 깝쳐야지 아 미안하다 너무너무 깝쳤어 딱 거기까지 하고 딱 뺐으면 됐는데 아깝다 아 얘 죽을 빌인데? 어 마린 쫄댄다 와 대박 가라 마린 우웡 마가린 뭐? 허터보단 마가린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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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터들이 부서 이미 도망갔구만 야 용 떴다 용 떴어 용 나 레드 먹고 와도 되겠지? 야 뭐냐? 아까 그 바텀에서 다이브 당할때 야 말자 땜 뭐야 나네? 이때 템 멈췄다고 말했잖아 템 멈췄다고 말했잖아 CS를 봐 CS를 개기심 죽겠네? 아니 저 말자하니 니가 자꾸 미드를 쳐먹으니까 잘 먹을게 없는거야 그럼 봐? 어 인정? 아 뭐해 아 씨 아 그러면은 아니 회종아 놀리는게 재밌으면은 니 놀릴 때 지랄 좀 하지마 알았어? 나 안할게 이제 어? 나 많이 놀려 진짜? 야 너 어차피 너 내 레이디스 나갈 때마다 맨날 아니 그 내 뭘 맨날이야 한 번 했어 한 번 나 이거 능골 압도보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 돌릴 생각하지 말고 할튼 니 괜히 또 내가 지랄한다고 또 지랄하지 말라고 알았어? 네 그래 녹화에 다 해놨어 야 여는 쌓인다 야 졌어 어떻게 이거 아니 불 자꾸 졌다 생각해 말자 템 얼마 이 새끼야 지금 몇 분째 이건데 어? 십 몇 분째 지금 저거 하나야 하나 말자 니보다 꾸졌어 템이 니보다 야 얘네 오는데? 말자 한 팀 피, 피가 없냐? 바론 못 불러내나? 말차 주는게 어때 이거? 아 못먹었어 온다 일로 올 것 같지 않나? 아니 아 이거 근데 오래 끌면 안 좋은데 벌써 오래 끌어버렸네 제라스라서 이거 밀지도 못할텐데 내가 룰루야 그래서 내가 AP 룰루를 했잖아 지금 AP 룰루랑 제라스랑 무슨 상황인데? 야 말자 나와 야 넌 믿어먹었어 내꺼야 아니다 너 먹어라 수정하다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하늘 뿐이야 아 와도 안 어디다 박지? 아 여기다 박아야 돼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말자 드디어 쓸데없는 지팡이가 나오나보군 이제? 응 나왔어 어떻게 알았냐? 집을 가사나 공격 촉촉 아이 야 말이 너무 잘리는데 잡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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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톤 걸렸어 왜 이렇게 약하냐 말자 답이 없다니까 이거 아 이거 뛴다 깍치지마 혜정아 너 죽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있어 아 마린이 요즘 계속 똥 싸네 만날때마다 말자가 아예 노딜이야 노딜 저건 답이 없어 방금 얘가 말한거 채팅창에 쓰면 대박 꿀잼인데 이거 뭐가 꿀잼이야 마린이 나랑 만날때마다 못했다니까 못할때문 못한다고 해 지금 불로 먹어도 돼요? 아 헛소리 좀 하지마 혜정아 니네 지금 그거 못 컸다니까 좀 네비도 좀 먹게 해 불로 아 네비도 아 자꾸 왜 괴롭혀 우리 미드를 아니 야 템을 봐 누가 누가 컸는지 내가 쬐봐도 돼 지금 이건 확실해 야 템을 봐 템을 템이고 자시고 네가 미드인데 서포터가 불로 먹겠다고 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 못 컸던 잘 컸던 다 짜증나는건 맞는데 내가 잘 컸으니까 내가 먹는거 네가 이기려면 네가 잘 큰게 아니라 네가 말자를 괴롭혔으니까 네가 잘 컸보이는거야 진짜 제가 CS를 안먹었는데 어떡하냐 뭘 안먹어 네가 다 먹었으니까 먹을게 없는거지 웃긴놈이네 이거 그러네 야 미달라인 한 번만 지가 다쳐먹어놓고 무슨 지가 더 잘 컸다고 하고 있어 지금 야 네드 줄게 꺼져 그냥 오지마 꺼져 치지마 가 가 그냥 가 장거 먹고 가 아 턱이 그냥 안먹는다고 이거 진짜로 가 가 그냥 네가 옆에 있는거지 가 야 바로 이거 와드하고 가 내가 진짜로 다른 다른 쓰레... 내가 뭐 레오나라든지 쓰레시면 뺏었거든 그래 범죄자가 동네 범죄자가 동네로 이사와가지고 범죄가 생기면 범죄자 먼저 의심하는 법이야 그러네 인정 내가 정가버지마 아 용 나온다 쟤네 쟤네 용시간 모름 이거 이거 리얼 쟤네 용시간 몰라요 쟤네 체크 안함 티타 여깄네 모름 갈까 나 빨리 먹어 4스테이게 4스테이게 아 오케이 나 맞고 새끼 눌러 쟤 쟤 쟤 쟤 못 넘어가나 11회는 싸우고... 야 또 이거구나 닦아 combat 찢 siè 아 ever 빠 패단은 어디 있어... 여기요기 내가 존고 있어 Cho 아르바는 ? 여기있어 다있어 내가 올려다 보는 건 탄을 뿐이야 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 왜이렇게 짧아 안일 끝날 지날에 아아아아아아아아 평화? 여기도 평화 빠링 개잘했다 방금 와줄게요 아 쿨가임 25%니까 여기서 모래로 가야지 쇽 가자는데? 05초 4초 3 니싼 틀 없잖아 가도 돼? 나 가고 있는데 가 마생님 하이어 갈래? 여기 와도 피가 있어 탑을 밀어야겠는데 가자 스킨을 맞춘거야 아니라 그냥 꼈는데 이렇게 됐어 야 너 왜 이렇게 세냐? 다 나갔어 아니 나 나 나 나 너봐요 나 내 데미지야 미안 이거라고 하 파이팅 해 상윤희 아 존나 아프네 윗산 없어 쟤 조심해야돼 우리 잠깐만 왜 이렇게 아파 맞으면 안되겠다 저거 다시 돌자 밑으로 바탐 가는게 맞는건가? 아 집 갔다 달려와도 되나? 시간이 돼? 그냥 가도 될거 같은데? 야 어? 아 또 죽었어 어떻게 빼야되나? 안 빼야될거 같지 않냐 근데? 아 왜 이렇게 자꾸 죽지? 빼자 와나가 없다 그냥 불러주는거야 hada 어 두댔 잘 컸어 나보다 코어 타면 살짝 안 떴지만 그게 잘 큰거냐 여러분 솔직히 못할때는 못한다고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못할때는 못한다고 하는거고 저럴때는 개쩐다고 해주는거고 저런게 룰이지 그리고 키보드로만 앉히면 돼 꼭 그 못한다는거를 싸가지없게 말한언들이 있었죠 한방에? 너 마보총을 34잖아 이거 성배같아 그냥? 너무 아픈데? 성배가 너무 아픈데? 성배가 너무 아픈데? 나 마나가 많아가지고 성배 안갈라 했는데 연훈 말고 성배를 봤어야하네 연훈 말고 성배를 봤어야하네 저 너무 아파 근데 큐데미지가 미쳤어 얼마까지 알아보셨나? 성배가 얼마야? 이거 피임하였네 성배빨 아니다 오래 끌면 진짜 안누는데 끝내야되는데 그럼 너한테 툽툽 무한으로 쓸 수 있어 툽툽이 5초정 아니고 7초 어 뭐야? 이거 무한 아니네? 이정도 거의 무한이겠지 뭐가 무한이야? 너 템 그렇게 오면 제라스 조심해라 툽툽 어떻게 알았지? 진짜 피고하구나 툽툽 툽툽 아 그러네 툽툽이 무한이네 툽툽 툽툽 계속 돌아쿨이? 어? 6초동안 지속인데 쿨타임이 6초야 뭐야 그럼 계속 되네? 어 근데 이 툽툽이 몇이냐면 410 뭐야? 이거 먹어야 돼 우리 먹으면 에퀴드야 이거 먹어야 돼 일단 일단 이거 아니 일단 이거 25단 걷기님 핑가기 감사합니다 홍Corin 툽 툽 툽툽 툽툽 나는 망할게 훌라 툽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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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툽툽 야 마린이 한 건 했는데? 마 currents를 겨려 탱이다 막판 개잘했다 진짜 내가 바로 탱이다 나는 범죽님 생가이 감사합니다 일로 살렸다 고마워만 한타 재밌는다 한 번 더 하면 안되냐 그니까 한타 다시 하고싶지 않냐 한타 한 번 더 하고싶다 너무 재밌다 이거 마린만 재밌지 우린 별로 재미없었어 한타 한 번 더 하고싶은데 너 딱 재미있을 타이밍에 끝났어 나 진짜 나 이거 이제 좀 이제 딜러만큼 때려봐야지 하는데 끝났어 아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이럴 때 추천 받아야 되겠지 여러분 끝났는데 추천 한 번씩 많이 해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악 피카츄님 팬 가입 아니 서포터 가입 고마워요 상위도 방송하고있으니 상위도 방송하고있으니 상위도 방송에서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렉스 상위도